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나는 운이 좋은 편이다. 버스를 타러 가면 버스가 바로 오고 어휴, 민사장. 아휴, 너무 좋아하다. 학교에 갔더니 오늘 교수님 개인 사상 때문에 휴강이에요. 휴강이란다. 게다가 내기란 내기는 웬만하면 나의 승리. 최근에는 운전면허까지 한 번에 따버렸다. 그런데 면허를 딴 뒤로 나에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. 뭐야? 아이씨. 진짜 울물다. 왜 그래? 그래서 나는 용하다는 집을 찾아갔다. 원래 제가 운이 진짜 좋았는데 여기서 되는 일이 없어요. 혹시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? 아이씨. 사대꾼 아니야, 무슨 돈이야? 나는 점점 미쳐갔다. 누가 괴롭힌 것 같다니까 뒤에서? 귀신 씨였나? 아, 헛소리 하지마. 너 언제 할 거지? 글트 꼭 매라. 너 맨날 안 매드라. 내가 이따 전화할게. 어. 그래. 글트 한 번 매보자. 그 이후로 나에게 불행은 없어졌다. 그 이후로 나에게 불행은 없어졌다.